또 주문하나 더 받겠습니다 아 저는 그 박성희랑 11월달에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완전히 상담을 하는데 막 지진 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3년 만에 몇 시간에 다시 연락해서 괴물을 하고 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워낙 필요한 게 정서적 안전인데 그렇죠 그거를 결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? 아니면 나 스스로 연애 말고 그냥 나 스스로 저분이 로맨티스라는 걸 벌써 여러분 캐치하셨죠 그렇죠 로맨티스 분에게 있어서 결혼 말고 자기의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? 라고 할 때 로맨티스는 어디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것에 빠질 때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은 뭘 하든지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느끼는 하는 그 트랩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? 그리고 저희 박성매일이랑 설명받기 전에 로맨매뉴얼 같거든요 그렇죠 로맨매뉴얼의 특성은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로맨매뉴얼은 본인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상담을 오는 것은 그 정답이 맞는가를 확인하러 와요 대개 답정의 전형이 로맨매뉴얼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깨지면 처음에 본든 생각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인간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로맨매뉴얼이 높은 분들한테는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에 대해서 진전하게 확인을 해주면요 그때부터는 그 정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이유를 수십 수백 가지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본인이 안심을 하냐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기를 자악하는 모드가 될 때 로맨매뉴얼의 사람들은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기가 아주 힘들고 비참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야지만 진짜 자기가 잘 살고 있고 또 자기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가난해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 기사분도 가난하고요 찬성우 아줌마도 가난하고요 저희는 더 가난한 사람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코스프레를 하죠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할라니 너무 고민하고요 엄마를 하라고 그런대요 제가 그게 한다고 뭐 그게 바뀌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설령받고 나서 3개월에 WP에 해놨는데 로맨트러스트가 일치했어요 거의 일치하고요 네 다행이에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? 그 막연이 기대된 남자친구하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그 남자한테 미련을 안 둔 거예요 본인이 그 남자한테 미련을 두면서 실제로는 그 남자는 본인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본인은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면 할 거라고 믿고 있길래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라고 했던 거를 본인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잔인하죠?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하라고 네 잔인하지만 본인이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이 남자가 좋을까요? 저 남자가 좋을까요? 하면 본인은 지금 국제사기를 당하고 있어서 상황이 된다는 거 아세요? 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상담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저의 기밀을 밝혀야 되는 건 참 안타까운 분인데 그 정도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?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모든 저 삶에 있어서 사기를 안 당하고 저는 그러면 똑똑하게 잘할 것 같아요? 아니에요 인간은요 중인 삶을 못 갖가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-910-016-514-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, 수,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감사합니다.